박진영과 키스권 이거 DM으로 그만 보내 이 새끼들아 DM으로 박진영과 키스권 오수와 키스권 이딴 거 그만 보내? 진짜 진짜로? 오늘은 그냥 떠들 거예요 오늘은 그냥 떠들다 끌 건데 아 유튜브 하나 더 뽑을까 오늘? 박진영 짤 알죠 여러분들 그거 왜 유행하는 거예요? 그냥 갑자기 유행해 그거 그거 모아왔거든요? 아니 오래 유행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존네 떠요 진짜로 자기야 왜 또 침얼거려 요거 정도는 원래 그냥 돌아다니는 건데 요즘 갑자기 존네 떠요 유튜브에서 계속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요 왜 뜨는 건가? 사람들은 박진영을 왜 좋아하는가? 짤 진대 많이 모아왔어요 친구가 이걸 모으거든요 따로 포즈를 몇 장이냐면 하나 둘 셋 넷다 열 열 열 열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넷 한 50장 약 50장을 친구가 보내줬거든요? 친구랑 박진영 짤 배틀 한 적 있다고요? 진짜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배틀이다 진짜 왜 빚싼 맛 먹고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야 유희왕도 아니고 그냥 박진영 듀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다음 전카드 아니냐고? 야 봐라 꼬라지 못 봐 갑자기 유튜브 광고를 뜨더라고 이거 봐봐 나 박진영 되게 좋아하겠구나? 이거 이거 이게 2020년 9월에 떴다니까 갑자기? 문구를 줬네 웃겨 공광고를 SNS에 공개 시 팔로워가 줄어들 수 있는 이유이 바랍니다 썸미가 박진영 짤 SNS에 올려갖고 인스타 팔로워도 줄어들었다며 오늘은 신입사원이 들어온 날이다 엄청 잘해줘야지 응? 니가 오다니는 엄청 아니 이게 지금 왜 뜨냐고 이게 내 회사였어요 어? 어? 짭짤한 씨마라 토톡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신입사원이시구나 이름 아니 조남이 재활 하하하하하하 재활피를 내버린다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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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박진영 딸 친구가 보내준 거 다운로드를 좀 받고 같이 풀어봅시다 내 친구로 말하자면 얼만큼 박진영을 좋아하냐면 박진영 짤을 지금 폴더를 만들었고 지금 약 50짜로 저한테 보내줬고요 심지어 아이폰 쓰는 친구거든요 카페에서 커피 같은 거 마시다가 에어드롭으로 불뚝정 다수에게 박진영 짤을 보냅니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? 그러고 존네 모르는 척해요 이게 제발 존네 어이없어 내가 2일 때문에 헤드폰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아이폰 하나는 갤럭시 듣기로는 아이폰으로 에어드롭 존네 보낸 다음에 받은 사람들이 이런데요 그러면 자기는 플레이 놓고 바로 갤럭시를 바꾼 다음에 갤럭시 하는 척 한대 그 사람들 놀라는 게 그렇게 재밌어 이거를 카페에서도 하고 정색하고 모를 척을 한다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냥 정색하고 편질만 보고 모를 척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꿀팁을 안 해줬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사면 안 된대요 사람 많은 곳에서 사면 누구한테 가는지 모른대 사람이 적당히 있는 지하철에서 해야지 그 다음 한 번만 더 벌 수 있대 그 정도로 JYP 찐팬이거든요 그 친구가 보내준 JYP 짤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거 왜 유행하는 건가요? 좋은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소 안 당해요? 직육면체를 만들어버렸는데 이런 게 에어드롬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 박진영 주다 누가 박진영 중성화 수술이래 이거 웨이브인 거야? 저 이거 웨이브인지 알고 있어요 진짜 중성화 받은 건 아니고요 뮤직비디오 컨셉이래요 약간 짐승 그런 컨셉이었대요 뮤직비디오 그래갖고 달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박진영 잘 알지 나? 나도 박진영 팬인가? 이것도 뭐야 움직여 아 그러니까 어우 눈부셔 어우 눈부셔 애기 웃는 놈이 예쁘다 엄마 진짜예요? 내 눈엔 넘어갈게 안 보여 너 이러고 왜 부어두고 있는 거야 아 시발 빨리 넘기겠습니다 아 참 눈물이 멈추질 않아 제가 여자친구가 누군지 아시죠? 바로 여러분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진영이 마음대로 어떻게 넘기냐 이거? 왜 안 넘어가냐? 여기 넘어가지 않아요 아 JYP에 젖은가봐 아 약간 이때는 좀 젊으신데요? 뭐야 내 얼굴만 보지만 밥 먹을 나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거는 키오다가 누구면 공급은 누가 하는 거야? 도대체 어떠한 연유에서 원하면 어떠한 연유에서 만드는 거야 이거는? 왜 만드는 거야? 명달이 되고 또 초바공급 이건 또 뭐야 아 캐릭 캐릭 체인지야? 아 나 진영진영 체인지 아 명달이죠 이게 그 짤인가요? 선미 인스타 팔로우를 떨어뜨렸던 짠 박진영과 키스권 이거 DM으로 그만 보내 이 새끼들아 DM으로 박진영과 키스권 보수와 키스권 이딴 거 그만 보내? 진짜 진짜로 아 명달 나왔다 명달 이것도 미비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너뿐이야 미비에서 나온 거거든요 나 왜 잘 알지?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음악에 집중한다고 멋있어 미현씨를 만들어놨누 혼자 왔어요? 아 이거 쨍하고 빛나라고 존네킹받네 이거 뭐지 이거 누구지? 아 뺏겨주신다 죄송하지 마세요 아 죄송한데 조금만 거리둬주세요 아 얘는 이걸 왜 모으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이것도 트와이스 미비에 나왔던 거잖아요 약간 이 티 없이 맑은 웃음 이 딱 순수한 그만 좀 물어봐요 아 다음부터 드릴 때 그만 좀 물어봐요 야 이것도 나 지금 올 추석에만 진짜 한 100장 받은 거 같아 이것도 올 추석에만 한 100장 받은 거 같아 진짜 DM으로 이거 보고만 끝내면 제가 지금 고수당할 거 같아가지고 이제 조금 포장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라디오스타를 봤나? 박진영 씨가 나온 걸 봤는데 본인도 박진영 짤을 보아서 카카오톡에서 쓰신대요 제왈피셜입니다 제왈피셜 지말 박진영도 박진영 짤 카카오톡으로 쓴다 이제 본인이 왜 쓰냐 옛날에 자기 수배가 힘들어할 때 힘들 때 언제든지 말해라 연락해라 이랬는데 힘들 수배가 나중에 10년 뒤에 연락을 했대요 정말 힘들어갖고 10년 동안 왜 연락을 안 했냐 물어봤더니 너무 어려워서 연락을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남들한테 편한 사람이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짤들을 생쌀하시고 수영하시고 배포하시는데 힘쓰고 계신데 아 이거 좀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 좀 거리를 좀 둬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마이도 되게 멋있으신 것 같고요 박진영 짤은 왜 요즘 유행하는 것인가 본인이 장례한다 적극 권장한다 이거 봐 하나 둘 셋 그래서 헤헤